안녕하세요 오늘은 도가니탕을 먹어 볼 거에요 친한 형이 맛있다고 사다 줬어요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국물부터 집에 있던 김치와 나물 그리고 숙상에서 가져온 생김치 그리고 깍두기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 갑자기 코피가 나가지고 아 맛있어 아 씹었어요 아파 맛있어 이건 좀 익었고 아니다 많이 익었고 이건 생김치 조가리 오 수요 조가리 음 음 음 아 아 너무 맛있다 맛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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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가니 도가니 너무 맛있다 으흠.. 아.. 비벼볼까요? 좀 말아볼까요? 맛있어 맛있어 맛있겠다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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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아..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조각이가 조각이 바삭바삭 와.. 쫄깃쫄깃 아... 너무 맛있다.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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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계란 아이고 맛있다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쾌쾌쾌 너무 맛있어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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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잘먹었습니다 안녕